안녕하세요. 독일에 사는 싱글맘 뿌리와 날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브런치에서 뿌리와 날개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에세이 작가고요. 현재까지 8권의 브런치 북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015년도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독일인 남편과의 별거 및 이혼에 관한 글을 꾸준히 써왔고요. 그게 발판이 돼서 2021년부터는 브런치로 넘어와서 이렇게 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근한 두 달 정도 써우던 8번째 브런치 북을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브런치 응모전에도 내고 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홍보를 하고 들어갈게요.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브런치 북이니까 누구나 클릭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이고요. 제목은 국제결혼 안내서입니다. 원래는 국제 이혼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했는데 쓰다보니까 내용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혼을 잘하려면 결혼을 먼저 잘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써야겠구나 해서 쓰다보니까 이게 한 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초기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국제결혼 안내서를 쓰게 됐고 원래 그 응모전에 낼 때는 원래 한 권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권을 해서 내야지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모전 전까지는 국제결혼 안내서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결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제 국제 이혼, 별거, 싱글맘 이런 거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결혼에 대한 책을 쓰게 돼가지고 아 제가 왜 웃냐면 민망해서 웃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감히 결혼에 대해서 왈가왈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국제결혼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나와서 이 제목도 제가 무슨 결혼 전문가로 쓴 게 아니라 기존에 생각했던 제목이 국제 이혼 안내서니까 제가 국제 이혼 가이드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아 그러면은 제목을 또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제결혼 안내서 그래서 냈는데 이게 국제 이혼 안내서 하고 한 권인데 고개 없이 이제 나오니까 굉장히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국제 이혼 안내서를 쓰기 위한 프로로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구독자가 2170명이 됐어요. 오늘 기준으로.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을 하신다면 나름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와서 제 비디오를 지금 보고 계신 김에 클릭해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세요. 방금 마친 책에 대한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할 수 있는 얘기겠네요. 맞아요. 제가 올 초에 되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트위터 어떤 분의 소개로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하게 됐어요. 유튜브는 아니고 브런치에서. 그래서 구독자가 1년여 활동하면서 900분이 조금 넘었었는데 1, 2주 사이에 2배가 넘는 구독자분들을 얻게 됐거든요. 그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올라가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될 거는 아마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민, 취업 그런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정보는 저도 한국 사이트를 통해서 독일에서 사는 정보를 얻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국제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하고 그리고 또 아기도 나름 잘 키우고 있잖아요. 독일에서 어쨌든 안 죽고 살아남아서 잘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많고 얼마 전에도 또 이제 독일에서 혼자 아기를 낳고 기르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분의 연락을 받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7년 좀 넘어가게 듣고 보고 또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물론 글로 쓰는 거를 저는 더 좋아하기는 해요. 글을 쓰는 게 저한테 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7년 정도 이렇게 글만을 써왔는데 제가 유튜브를 해보지 않아서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글보다는 뭔가 좀 편안한 부분이 또 있을 것도 같아요. 시시콜콜 자잘한 얘기까지 다 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몇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퇴고를 하고 성찰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정제가 되게 마련인데 또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맛도 있고 훨씬 가볍고 또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많이 보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를 저부터도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필요한 정보들을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또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좋은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지만 너무 분명한데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또 글을 쓸 수 있었던 그런 환경들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제 유튜브 채널에 얼마나 더 크게 성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저는 온라인 책도 8권이나 썼고 또 나름 7년 동안 저를 많이 좋아하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또 이 비디오를 보시겠죠. 그러면 그게 한 분, 두 분일지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응원이고 또 힘이 되는 부분이고 또 저의 글을 읽고 또 제 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저의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역할을 일부분 할 수 있다면 저한테도 너무 보람되고 또 기쁜 일일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거창한 계획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긴 하는데 뭐 이렇게 지키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한 거긴 한데 뭐 또 일은 걸려놓으면 알아서 지금 또 굴러가고 그런 것도 또 많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이 뭐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또 내가 열심히 안 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가고 또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 애도 그냥 또 애대로 또 알아서 크는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또 열어놨으니까 어쨌든 제가 뭘 하게 됐으니까 지가 알아서 굴러가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댓글 창은 열어놓을 거고요. 어떤 이야기든지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실 것도 아니고 다들 생각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자유롭게 하시고 정보 교환도 하시고 하면 좋은데 그런 1차원적인 댓글들 있잖아요. 원색적인 비난이나 뭐 이렇게 인신공격이나 그런 거 그런 거는 사실 댓글이라고 하기도 모아죠. 글의 탈을 쓰고 적혀 있기는 하나 쓰레기니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죠? 다른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깨끗한 공간을 봐야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댓글들은 뭐 제가 알아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릴 생각이고 그 외에 뭐 제가 찍은 비디오에 수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 같은 것들 지적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것들은 또 채워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뭐 제가 잘 모르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디 어디에 가서 뭘 사면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도 물어 물어 이렇게 사는 수준이라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보충을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 외국 사는 사람이 블로그를 올리면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왜 고상한 척 하면서 뭐 니가 삶을 얼마나 살았길래 뭘 얼마나 알길래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뭐 지 말이 다 맞느냐 올린다 하는데 글을 쓰는 수준이 너무 이렇게 우아해가지고 자세히 읽고 곰곰이 생각을 안 해보면 이게 욕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댓글도 괜찮아요.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뭐지? 이랬는데 뭐 그거야 그분들의 느끼시는 마음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올리지도 않고 제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만 이렇게 저는 저의 입장이 한정돼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다 들이신다면 이제 그거 그분의 자유니까 그것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분들도 또 나름 그 좋은 정보들을 또 갖고 계시거든요. 그 제 이야기에 반기를 드시는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의 채널을 열거나 본인이 뭐 직접 글을 쓰시기에는 그것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뭐 귀찮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 얘기에 반기만 들으고 싶으시다. 괜찮죠 뭐. 그러라고 댓글창 열어놓은 거니까 그런 건 뭐 여러분께서 알아서 보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도 필요한 정보를 또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얻어갈 부분을 이렇게 잘 얻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러면 원색적이고 1차원적인 그런 단순 비방 그런 거만 이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는 차원에서 청소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설레기도 하고 약간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또 한데 또 생각해보면 싫어 안 하면 되는 거고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하다가 뭐 너무 재미없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접으면 되니까 에휴 그러니까 제 얘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하기 싫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재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또 계속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할지 도그래서 싱글맘이라고 이제 7년 이렇게 살았는데 뭐 초창기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울며 불며 아주 그냥 쌩 난리를 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아 7년 만에 이렇게 또 전남편 용서도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또 유튜브도 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또 얘기도 들으면 재미있고 그죠? 음 제가 아직 얼굴을 공개할 만한 배짱은 안 돼요. 요거는 제가 좀 고민을 더 해볼게요. 언제쯤 공개를 할까 한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하시기 날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 네 여러분들 하시기 나름이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무르익어가는 독일 아름다운 가을 또 한국도 가을이죠. 참 많이 즐기시기를 바라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잘 만나봐요. 안녕 안녕